속내 공원의 도롱룡 48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이 갑자기 도망치듯이 빠르게 헤엄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다른 도롱룡 유생의 그림자 때문인 듯합니다. 다른 도롱룡 유생의 그림자 때문에 도망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날 때 도망치도록 도롱룡 유생이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두 사례에서는 이유가 짐작도 안 됩니다. 소리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리 때문이라면 도롱룡 유생 한 마리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 소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녹음된 소리를 빼고 편집했습니다. 5월 21일에 촬영한 것을 모두 합해도 20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3개나 됩니다. 이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인 듯합니다. 말씀하십니까요. 일치인 듯한 사례지만 주가 다는 절차장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례는 다른 사례가 oil에 발견했는지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는 걸까요? 무엇을 빌라 하셨어요. 하나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ying의 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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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은 월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원본 영상들입니다. 도록룡 유생이 도록룡 유생을 사냥하려다 실패한 듯한 장면, 도록룡 유생이 올챙이를 사냥하려다 실패한 듯한 장면, 도록룡 유생이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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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